안녕하세요. 저 알아요. 여러분들 미쳤다. 이거 아이스크림 사장 미모야, 이게? 네, 아이스크림 드시러 오세요. 여기 아이스크림 가게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IFK? 한 달 됐어요. 뒤에 저 친구는? 같이 일하는 동업자? 관계는? 먼저 했는데 제가 물려받았어요. 먼저 했는데 물려받았다고요? 알려줬어요. 네 네. 알려줬다고요? 어떤 사이에요? 괜찮아요? 강하게 얘기하세요. 남의 친구랑 같이 와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안 좋아하고 나. 아, 잠깐만. 네. 네, 네. 중국어 할 줄 알아요? 네, 중국어 거예요. 중국어 거라고요? 네. 잘 못하고, 좀 해볼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중국어 하네. 아, 중국어도 잘하셔? 네. 와, 채팅상이 지금 남친 불었다면서. 와, 진짜. 이건 무슨 맛이에요? 이거는 초코맛이고요. 저희 주류도 있고 맛이에요. 주류요? 네. 와인도 있고. 주류 아이스크림이요? 네. 실제로 알코올이 들어가요? 네, 네. 아예 100% 알코올이요. 100% 알코올이라고요? 네. 알코올 아이스크림이 있어, 여기? 네. 그럼 여기 알코올이 있어. 잠깐만, 이거 한번 찍어드릴게요. 신기하네. 아이스크림에 바닐라 초코라떼. 생과일 아이스크림. 주류 아이스크림이 진짜 있네. 이거 현찰만 되나요? 네. 그냥 드릴게요. 네? 아, 잠깐만. 나 지금 현찰이 없어가지고. 잠깐만. 아, 이거 이거. 현찰이 없는데. 서비스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생과일이요. 생과일이에요, 진짜? 네. 네. 수박이에요? 물도 안됩니다. 너무 딱딱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맛있다. 나중에 뭐하고 싶으세요? 저는 가이드 하고 싶어서. 가이드요? 여행 가이드? 네. 아, 진짜요? 중국인이 하고 싶어서. 청구하고 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중국어 하니까. 잘은 못하는데. 청구하고는 청구하고 있다. 여기서. 아, 유튜브 쪽으로 일할 생각 없어요? 네. 해볼까도 했는데. 제가 잘 모르니까. 유튜버는 즐겨보거든요. 아, 예. 그래서 대륵남니로. 네. 아, 진짜요? 진짜. 아이스크림 사업 잘 될 겁니다. 네. 제가 여기 지나갈 때마다 사먹을게요. 아, 정말요? 네. 맛있네요. 다른 것도 맛있니까. 네. 그래요,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럼 또. 장사하시고 방해 안 하겠습니다. 네. 이 예쁜 사장님. 린. 린 사장님 보고 싶으면. 홍대 오면 볼 수 있어. 네.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요.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네. 아, 두 분.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네. 이야. IFK 아이스크림. 또, 이즈에는. 에어머 poldam. 제 Morm boring 쓰시고. 텐이 페인지 확인합니다. 또慢慢 끝났습니다. 네. ijingается.